지자체도 돈 풀고 중앙정부도 돈 풀고 코로나 이전 때 안 주던 보조금은 줘가면서 돈을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코로나 상황인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하네요. 이게 이제 박간혜가 일본에서 코로나가 좀 이제 뭐 감염 상황이 심각하다. 아니면 일본에서 긴급사태다. 이럴 때마다 제가 이제 들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본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코로나 관련으로는 최근에 그렇게 크게 된 이슈가 없었는데 갑자기 확진자 수는 무화 내려가서 일단 유지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도 코로나 얘기가 정말 좁어졌네요. 뉴스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뭐 오늘의 감염자 숫자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어떤 식으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행동규제라든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어떻게 경제를 돌릴까 아니면 국제정세라든지 그런 뉴스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일본의 상황. 당장 오늘 타이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사이로의 복귀? 그런 식으로 약간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 일본 느낌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일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NHK뉴스네요. 원래 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 폭발을 하고 그랬는데 32일 연속으로 도쿄 인구 많은 천만 명 넘는 그 동네에서 50명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많이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얘기할 때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일본 후생노동성의 일본 국내 발생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PCR 검사 수가 하루에 5만 명. 그중에서 양성자가 154. 이러기 때문에 양성률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옛날에 일본을 비하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 그래프죠. 신규 감염자. 쫙 올라가다가 쫙 내려오고 나서 거의 없다시피. 이게 되는 게 이게 일본의 현 상황인 겁니다. 하루에 2만 5천 명 넘게. 그렇죠. 2만 5천 명 넘을 때 있었는데 지금 하루에 일본 전국에 154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신기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약간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그래도 예전만큼 무악 늘어난다. 아닌 것 같다라는 정보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도쿄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양성률이 나와가지고 0.3%거든요. 이 검사 양성률 0.3%에 대해서 아마 깜놀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하면은 검사 숫자 대비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양성률이 높은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유명했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있잖아. 이거 코로나 아닌가 해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는 분들은 검사합니다. 그런 시스템이니까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검사 시스템 PCR 검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은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코로나 PCR 검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통계로 취합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그걸 보고 나면은 정말로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양성률 0.3%인데 이게 왜 일본 내에서는 이게 화제가 되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아사히 신문인데 지난 8월 13일 급상승하는 양성률 도쿄 22%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사람 중에 22%가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8월 달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검사를 하는 사람 중에 0.3%만 코로나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검사 대비 인원 양성률도 엄청나게 줄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줄 수가 있냐. 여기서 이제 각종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 양성률 22%일 때 사실은 이게 거의 다 다 코로나였다. 진짜 일본에서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감염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항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미 이때 이미 위드 코로나를 한 게 아니냐. 또 반대로 있잖아요. 일본에서 이런 뉴스입니다. 이거 뉴스이크네요.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 수의 극감은 놀라운 성공에 의해 영국 현지 보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의 공헌인가 델타주 고유의 특성이라도 보는 전문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자기들끼리 원인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특성이 이런 게 아니냐부터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에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일본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줄었어요. 라고 말하는 미디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간희의 오상에게 물어봐도 오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해드리는 거는 현대 일본에 나온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줄고 어떻게 양성률이 22%에서 지금은 어떻게 0.3%까지 줄어나 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정말 일본에 대신 전문가 분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가 지금 알 수 있는 결과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 내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죠. 아 이제 줄었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상 코로나 이전 사회로에 복귀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있잖아요. 열린 방향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본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자 어떤 느낌이든 먼저 이거부터 갑시다. 짜잔 이거 11월 8일에 쓴데요. 요미우리 신문 스쿠프입니다. 무증상이라도 무료로 PCR 검사 제6파에 대비 이게 여러분 일본에서는 혁신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에서 PCR 검사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아니면 돈이 많이 들고 그랬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시스템이에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흔히 말하는 증상이 있어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증상 없이 무증상 감염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밖에 어찌 보면 검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증상이라도 일단은 알겠습니다. PCR 검사를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됩니까? 선회를 한 거예요. 이것도 어찌면 예고입니다. 요미우리 스쿠프는 먼저 친 거기 때문에 자민당 정권이 이런 식으로 아마 선호를 한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백신 세 번째 접종. 일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백신 세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뭐 어찌됐든 접종을 두 번 하는 거잖아요. 2회 접종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두 번 접종을 끝난 사람이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8개월 간격으로 세 번째 부스터 접종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물량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텀, 최신 연구 결과를 보니까 부스터샷 빠른 게 낫다고 하네?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 여론이 나오면서 6개월 이후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하도록 정해진 거예요. 당장 현재 일본의 백신 접종 상황이 이거 일본 수산 관자인데 75.6%입니다. 전 인구에 대비해서. 일본 유아들, 아이들은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데 그것까지 인구에 들어있다 보니까 그 인구를 뺀 실제 접종률은 85% 정도 된다. 그런데 이건 잘 안 늘어난 그 이상부터. 왜? 안 맞는 사람들은 버팅기거든. 이 이상으로 늘리기 좀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적지만 그래도 있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 상황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세 번째 접종을 6개월 이후로 한다. 저희가 모더나를 맞았는데 모더나 1회 접종을 9월 초, 2회 접종을 9월 말에 맞았거든요. 박가내가. 저희는 6개월 이후라고 치면 내년 3월 말? 거의 4월 가까이 되면 그런 이제 순번이 되겠네요. 박가내가 일본에 있으면. 진짜 감기에 인플루엔자, 여러분 백신 맞는 거 맨치로 매년 이런 식으로 백신을 맞읍시다. 라는 풍조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것도 일본에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상당히 또 이제 나오는 건데 일본 경제신문이네요. 10월 달에 음식점 아르바이트 시급이 과거 최고다. 일본도 최저시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난이 있는 곳은 최저시급을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최저시급에 돈을 얹어서 줘요. 그래야지 아르바이트하러 오니까. 그런데 10월 달에 일본의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시급이 일본의 역대 최고라는 말은 뭡니까? 너무 사람이 안 모인단 말이에요. 구인난이란 말이야. 코로나 이전 때 맨치로 가게들이 문을 여는데 그 이전의 인력들은 줄여놨단 말이야. 왜? 이제 가게들이 긴급사태다 보니까 문을 닫으니까 알바를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놓은 알바에서 다시 원상회복으로 알바를 고용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수요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옆 가게가 최저시급 1,100엔 1,200엔 가자. 1,200엔 얹고 1,250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어찌보면 높은 식으로 치킨게임을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치킨게임. 고용하는 수요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알바생 분들은 언제 다시 잘린다 그런 거 생길지도 모르니까 음식점에서 알바하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가 느는데 갑자기 일본 코로나가 갑자기 폭증을 해가지고 너 알바 미안한데 긴급사태다. 영업 제한이란다. 집에 가라. 이러면 싫단 말이에요. 과거에 실제적으로 긴급사태 때문에 알바 잘린 적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괜찮아요. 코로나 이전 사이로 돌아갑니다. 제발 오세요 이러면 하더라도 알바생들 입장에서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 느낌 있잖아요. 음식점은 가격을 또 올리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그래 우리가 돈을 낮게 줬지 더 올릴게 더 올릴게 이러다 보니까 과거 최고까지 간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평균 금액이 코로나 시국에 대해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고용 경제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더 사람들에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음식점이 왜 이렇게 문을 열어요? 그렇죠. 회식의 인어수 제한의 철폐 승낙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다. 당장에 이걸 좀 알기 쉽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음식점의 제한 완화는 현재는 술도 제공이 되고 시간 단축은 없는데 가능하면은 5명 이상의 음식점 모임은 하면 안 돼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무는 아닌데 의무는 아닌데 눈치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부터는 음식점에서도 5명 이상 모이거나 지금 연말 다가오잖아요. 연말 망년에부터 이래가지고 아니면 송년에 이거 다 오케이입니다.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벤트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벤트 관객 꽉꽉 채우는 100% 정원이 100%가 가능하잖아요. 코로나가 돼서 음식점에서도 사람을 줄였잖아요. 코로나가 돼서 이벤트 할 때도 정원의 50%라든지 인원수를 제한을 했는데 코로나가 돼서 생긴 그런 제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없애버리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일본의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뭡니까? 코로나 이전 사이로의 복귀를 점점점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생긴 어찌 보면 이런 제한 규제를 철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너들에게 움직이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잔. 이거죠? 한국어로 번역 요미어리 신문이네요. 고토 트래블 여행을 가면 보조금을 주는 국가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 때 처음에 일본에서 한 번 환자가 줄었을 때 아 그러면 코로나 끝나겠니 싶어가지고 2020년도 말에 한 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 잘못했다가 확진자가 폭증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상당히 말이 많았거든요. 내년에 1월에 하는 고토 트래블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제 경제를 돌려야 되니까 내년 1월부터 이제 한 번 더 정부에서 여행 가면 돈 줄게요. 이걸 하겠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규제 완화부터 이래가지고 지금 한 다음에 11월 달인데 내년 1월까지 기다려? 여러분 이것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사실은 이거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고토 트래블 같은 거를 일본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오실 때 할인 할인 일본 사람들도 전국적으로 하는 고토 트래블 그럼 내년에 합시다 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라는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박간혜가 호카이도 살잖아요. 호카이도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박에 1인당 우리한테 20만원 숙박비가 있으면 최대 10만원까지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으로 숙박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을 거의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데 한 수 더 뜬 게 있어요. 일본 미에현에 토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는 환영률이 100% 넘잖아요. 뭐냐면 놀러 가잖아요. 놀러 가면 돈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본인이 숙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있어요. 왜? 지자체마다 다 하니까 과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 어쨌든 빨리 경기를 부양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들 움직이라고 고투가 전국적으로 실행이 되기 전에 지자체마다 이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좀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지원책 모임 이래가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할인하는 동네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검색해야지 정보정 정말로 그러니까 나름 인기인 동네는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만 줄게요. 라는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 동네 사람들은 안 오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는 지자체는 다른 동네에서 오셔도 그 지자체 세금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뽀로시가 하고 있는 그 숙박비 지원 그거는 전국 누구도 사뽀로시는 전국 누구도 근데 호카이도에서 하고 있는 건 호카이도 도민만 이런 거 인터넷에서 보고 정보 찾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 아닌데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자체에 낸 지방세로 꿀 빨자 이런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지자체 예산이 다 끝날 때쯤 돼 그러면 중앙정부가 돈 푼다. 이게 고투입니다. 이런 숙박만 하고 있냐? 아니죠. 짜잔 고투이트 이것도 지자체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거예요. 우짜둥둥 먹으러 나가라 그 다음에 숙박하러 나가라 라는 식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걸 하면서도 일본에서 반발이 적냐면 현재 일본에서는 유학생들이랑 비즈니스 대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본적으로는 세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인바운드 효과를 누리기 전까지 일본 정부에서 돈 풀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대상으로 내수 경제를 부양화시키고 놀러간단 말은 교통비 숙박비 음식 뭐 그 다음에 선물 사는 것부터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수 경제가 살기 때문에 나중에는 외국인들에게 바톤터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게 현재 일본의 상황인 겁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외국인 관광객을 재개를 시키잖아. 그러면 그때가 되면 진짜로 뭐 코로나 이전 사이로 복귀가 된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움직여 이래도 왜 일본 사람들은 의심을 하거든. 이렇게 적다고 하지만은 또 하루에 2만 5천 명 면처로 떡상을 칠 수 있지 않아? 그런 의구식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행하러 가세요 할인쿠폰 그런 거 하더라도 예산보다는 사람들 안 가네 라는 전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좀 보고 있다가 지금 돈 준다네? 어 누가 가나? 사람들 움직이네? 그러면 나도 가볼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이거 있잖아요. 아까 이거 알바생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알바 시급 좋다네? 알바 해볼까? 근데 언제 또 알바 잘릴지 모르네? 기다려볼까? 이런 느낌. 그런데도 지자체도 돈 풀고 중앙정부도 돈 풀고 해가지고 활성화시킨다는 게 어쨌든 일본에서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라서 사람들이 진짜로 스테이 홈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지금 조금 빨리 돌려야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일본이 하고자 하는 거는 코로나 이전 사회로 규제도 없애버리고 돈은 코로나 이전 때 안 주던 보조금은 줘가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게 현재 코로나 상황인 겁니다. 일본에서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조로 갈 거다 라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표현적으로 코로나 이전 사회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사람들 와 마스크 키고 있고 분위기가 똑같다는 그거는 좀 다른 것 같네요? 사람들 분위기는 코로나가 계속 되는 분위기에요. 마스크는 이제 계속 어딜 가든지 마스크는 써야 되니까 일본에서 그런데 일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만큼은 코로나 이전 사회멘치로 돌리고자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비말 안 튀게 하는 와중에 행동은 예전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대에서는 코로나 이전 사회처럼 경제 활동하자 그래도 아직까지 해외에서 뭔가 온다 해외 간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뭔가 열리자라는 위경은 많지는 않네?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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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